광주 광산구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자 중심에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운영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올해 현장중심 교육에 더해서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외국인 주민으로 교육대상을 확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에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27일까지 17개 소에서 운영하고 교육과정은 주민참여 예산제 기본 2회 참여 예산 제한서 작성 방법 중심의 진행을 통해서 교육과 더불어서 현장 접수 창구도 함께 운영해서 고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수렴합니다.